하아 뭔가 빼먹었다 했더니 그게 헛수아비였다 잠깐만 튤립? 뭐지? 뭐가 또 다 자랐나? 애들 일하고 있는데? 이것 좀 넣어놓고 선물 4칸 어? 그렇네 싹 다 자랐네 그러면은 케이... 그거 폴리필라웜 이걸 합시다 오늘이 좀 바쁜가? 오 젤리도 다 됐네?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젤리가 이 젤리토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? 어떡하지? 여기 앞쪽에다가 뭐 어떻게 해놓을까? 보시면은 서른다섯 개밖에 생산이 안 돼요 좀 더 많아도 될 듯? 여기 앞쪽에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음... 음... 그리고 로빈한테 판매 상자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죄송하지만 동물 친구들 오늘은 조금 바빠서 인사를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시까지인가? 가야되가지고 오 얘들아 바쁜데 왜 이렇게 많이 찾아왔어 버섯이 무지하게 많잖아 얘들아 좀 나와주겠니? 어 어 고마워 고맙다 해서 우유랑 계란 고맙다 치즈 마요네즈 잠깐만요 아 치즈가 참 애매하네 이거는 다 팔고 마요네즈 종류 다 팔자 음... 양털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어 세상에 너무 바쁜데 와인도 다 됐다 아직 아니 어제는 할게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놀았는데 오늘은 할게 많은데 또 일도 많네 네이 58개 고맙다 이거 그냥 팔자 열한시 음 일을 싹 다 했네요 고마워 하고 그러면은 물을 먼저 줄까? 물을 먼저 줄까? 일단 잘 고마워 고마워 저의 고마워 고마워 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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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 준이 뭐 퇴근 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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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나오세요 주니모씨 어 사라졌다 뭐지? 얘 일부러 일어나? 원래 마음이 급할수록 더 잘 안되는 법이야 됐나? 너무 깔끔 행복하다 행복해 어 이제 갈까? 뿅 예에이 이거 사사 이거 사사래 이거 사자 이거 188 음 됐겠지? 됐겠지? 한 번 더 살까? 제가 이 게임을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닭 덕후예요 쉐이는 할까? 이거 뭐 여기서는 별거 없어가지고 우승하는 거 응원할게 가자 넵 오늘 축제의 주요 행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바로 달걀 사냥이죠 얘들아 진정하고 달걀을 제일 많이 찾고 상품을 가져가고 싶다면 힘을 아껴야 돼 자 다들 준비가 됐나요? 시작! 아 이게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나 좀 잘못 온 거 같은데 아 저기도 있다 아 저기 안에 너무 어떡하지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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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3 2 1 야! 되게 많잖아 이거 보니까 내가 1등이다 이 정도면 허허 이제 올해의 달걀을 사냥 우승자는 으악 안돼 아 웃음 못했네 에비게일 왜 이렇게 잘하죠? 아 에비게일 따라다녀야 되나? 웃음을 놓치고 말았다 너무 좀 주저주저 하긴 했어 치즈 치즈 이거 그냥 팔자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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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이러면 헷갈리는데? 188이라는 거를 아 따로 못하나? 아 어쩔 수 없지 많이 많이 모아서 한 번에 다 팔아버릴까요? 제가 예전에 농작물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내일은 운이 좋기를 바라며 세찬이 왜 이래? 떨어질 것 같은데? 우리 예전에 상한 계란을 던지고 놀았는데 루이스 시장님이 그건 금방 막으셨지 뭐해 뭐하세요 빨리 자러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돈이 좀 되는구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운세 한 번 보자 매우 좋으면 갑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누구 생일이니? 헤일리 어우 좋아요 주니모드라 이래라 12일 24,5,6 저기 아래 밭에는 이제 끝일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위쪽에다가 케일을 심고 이건 6일 짜리니까요 21일 한 번 더 심을 수 있겠다 한 번 더 케일을 심을까? 한 번 더 케일을 심을 수 있겠다 전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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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닫혀있었네 난 너네가 왜 안 나가고 있나 했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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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özell 응? 에효 궁얀 어? 저기 한번 들어가자 뭐야 이렇게 앞에 뭐가 자꾸 자라 매일매일 이 일을 빼먹을 수가 없다 자 어 오케이 가자 클린트한테 가자 오늘 이거 합시다 술통이랑 그 뭐냐 아 이거 저림통 석탄 참나무 수지가 문젠데 아 여긴가 참나무 수지 9개밖에 없다 유유 아 저거는 뭐 살 수가 없나 아쉽네요 석탄은 33개밖에 없네 철이랑 석탄 철이랑 석탄 이 다음이 황금 와 비싼데 야 이거 꽤 비싼데요 잠깐만 금은 그래도 좀 있지 않나 한번 갔다 와볼게요 야 광물은 그냥 막 못사겠는데 저거는 광산 한번 가야될 듯 다음이 황금인데 아 돈 아까워 금은 맞네요 아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기였나 광산 다녀옴 광산 다녀옴 이거 안 된다 광산 다녀옴 광산 다녀옴 광산 다녀옴 한 2개 정도만 챙기고 아 근데 밭을 다 하고 가고 싶긴 한데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다 콩알탄 체리폭탄 넣어놓고 피에르한테도 가야 되네요 이거 느낌상 이게 훨씬 더 빠른 아이고 빠른 거 같아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내가 수학 좀 도와주고 일을 다 했다고 좋아하는 건가 어 여기 188 아니다 위쪽은 몇 개가 모자라는 거지? 잠시만요 위쪽이 8, 9, 10, 11, 8, 8, 8, 9, 90, 91, 92, 93, 94, 95, 96, 97, 98, 99, 100 200 200 두 개 202 202 6개 6개 음 6일 20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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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일 6일짜리로 할까? 어? 어 그리고 또 하자 앗 흐흫 좀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대충 씨앗을 한 300개 정도 한번 살 때 그 정도 사면 되겠는데 아 300개가 아니라 500개 어 여기도 한 칸 비어 있었네 한 번 살 때 거의 한 400, 500개 사면 될 것 같네요 금이 좀 시간이 걸리네 어떡하지 흐흠 음 어 물이나 주자 무리나 주자 네 저거 도구는 내일 해야겠다 시간이 안될거 같아요 4시까진데 아직도 안됐어 하이 제발 어 아 1개밖에 안파네 크랜베리 캔디 맛있겠다 10개 하지만 구리가 없다 어 됐네 아이 아 이 타이밍이 예이 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잡템이 많긴 한데 괜찮습니다. 아마 이만큼도 모으기 힘들 거예요. 이거를 세트로 놓고 아 우유를 빼야 되네. 너가 다이아 맞니? 얘가 이건가? 헷갈린다. 아 맞구나. 방금 뭐라고 했어? 날 잡고 뭐라고 했는데? 다시 돌려봐야겠다. 음... 아니야. 몇 층을 가야 될까? 5층... 10층? 19층... 나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인가? 아까 중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되게 안나오네 어? 반지 음? 너무 안나오는데? 아야 쟤는 집을 잃으면 저렇게 쭈그레지나봐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안나올 수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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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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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파즈... 철광석... 철광석 겨우 두 개? 이거 답이 없다. 이거 아침에 맡기고... 아이템 정리는... 내일 하자. 내일... 갈 수 있다면... 이건 하나 만들까? 아... 철이 없구나... 어쩔 수가 없네... 리크... 고사리... 채집템도 너무 많아서... 넣어둘 곳이 없네요... 일단 자자...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... 제 운세가 과연 어떨지... 안녕? 아 맞아... 좋습니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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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의 행운... 힘들 것 같아요... 힘들 것 같아요... 굉장히... 자존심이 상하지만... 아... 안돼... 저거보다 더 좋을 때가 있지 않나요? 그때 노려야 될 것 같은데... 그때 노려야 될 것 같은데... 아무리 생각해봐도... 제가... 죄다 편집해서...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... 몇 번 갔습니다... 봤는데... 아... 안돼요... 진짜로... 하루만 더 그냥... 하루가 아니라... 이틀... 삼일이 되더라도... 저는... 기다리겠습니다... 버틸게요... 안녕? 뭐... 솔직히 말해서... 저게 굉장히... 급한 건 아니잖아요... 그쵸? 그러니까... 버티자... 라 아...맞아... 그리고 이거... 헣... 요거... 수정해주겠습니다... 언제 하냐... 애들이 다... 우리 안으로... 들어갔을 때...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해줄게요.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애들이 우르르 물려들어서 다 먹어 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 들어가면 그때 하는 걸로 나와주시겠어요? 이거나 갔다 오자. 됐지? 내가 다 눌러줬지? 간다.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. 우유, 계란, 계란, 우유, 계란부터 털게요. 오리. 오늘 좀 알이 빈다. 체리, 살구. 아, 여기 이걸 안 넣었구나, 내가. 버섯 그냥 바로 팔게요. 이것도 8개. 좀 불편하긴 하네. 아닌가? 이게, 아, 되긴 된다. 꿀도 다 팔겠습니다. 음... 벌레, 고기? 벌레, 고기. 빨리... 가야 될 것 같긴 한데... 어쩔 수가 없구만. 철이 많이 필요하긴 하네요. 근데... 안 돼. 기다리자. 저 정도 운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. 정말이에요.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해보시는 걸 추천 진짜... 어림도 없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업그레이드. 호미. 해서 애들 선물을 가지고 오늘 보자. 월요일. 다 초기화됐네요. 오케이. 여기에 나왔나? 콜라. 요렇게. 음... 음... 저 반지는 거기까지 가서 팔아야 되거든요. 그 모험가 리그?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아무나 선물로 줄까? 두 개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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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가 있네요. 오늘도. 저기가 가면 뭘 주는 걸까? 어... 구리... 스읍... 안 돼요. 제가 오히려 구리가 더 필요하답니다. 레아야! 기다려. 이거 어쩔 수 없나? 검색해봐야 되나? 맨날 샘이 없어요. 뭐 맨날 집에 있는 것도 세바스찬이 아니 난 그렇지 않을 텐데 집에만 있진 않을 텐데 흠흠흠... 아! 아 헷갈렸다! 아 미안! 아! 아 미안! 너가 다이아였지? 까먹었다. 아 미안! 너가 다이아였지? 재밌긴 한데 또 여기도 바로 다시 센장 젠장 ㅎㅎ 흐흐흐 어 이거는 귀한건데 몇개 없거든요 아이 어딨는거지? 잠깐 찾아볼까? 아 근데 휴대폰이 왜 이렇게 멀리있지? 어? 안녕? 묘지에서 시간 좀 보내본적 있어? 혼자있기 좋은곳이야 글쎄 이런게 바로 문화차이라는걸까? 보통 묘지라고 하면 좀 으스스하고 무섭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은 아니 여기 스타듀밸리는 뭐 좀 다른가? 그렇게 생각을 안하나? 저 통발은 버렸습니다 저 통발은 버렸습니다 뭐 새로운건 안나오나? 지금 제가 들고있는게 뭐죠? 슬라임 부리미 이리듐 밴드 음 뭐 너무 좋네요 바꿀것도 없네 바꿀것도 없네 지금쯤 집에 오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 굳은 표정으로 사려깊은 선물 고마워 별로 안고마워하는거 같은데 아 여기로 못 지나가지? 쌤 어디있는거야 쌤? 어디야? 집이니? 어 진짜 없네? 이렇게 검색해보고 올게요 어 뭐야 여러분들 피자를 엄청 엄청 좋아한대요 콜라보다 피자를 더 살걸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디 어디 나오는거지? 음 음 여름에 해변? 해변에 가보자 잠깐만요 피자를 살게요 피자 좋아하는구나 어디간거야 없네 없네 어 뭐야 의외네 어 쌤이다 꽃을 좋아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엇은 나의 고정관념이었어 쌤은 쌤 손을 줄인 이름이야 표정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거니까 음성어를 해두고 음성어를 해두고 들어본거 같은데 근데? 좋았어 으흠흠 으흠흠흠 으흠흠흠흠흠 좋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다 쌤 으흠흠흠 으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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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이 뜨는 게 이득인가? 아니면 파는 게 이득인가? 내가 먹는 게 이득인가? 모르겠네요. 이거 작업하겠습니다. 단단한 나무 그때 울타리가 몇 개 남았지 싶은데 음 이건데 남은 걸 어디다 뒀더라? 안 남았나? 경 만들까요? 경 만들자 안 남았나? 공 In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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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lts? 요렇게 하면 되겠지? 아마도? 어? 아 뭐지? 여기니까? 여긴가? 여기 맞는데? 네? 아 여기네? 갑자기 이거 하트 모양은 안 되겠죠? 아니야 아니야 하트는 안 돼 사선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포기하자 서른여덟 개나 있다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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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내일은 제발 이거 좀 생각해보자 체력 26 마요네즈 치즈 팔지 말고 시간이 늦었지만 그 드워프한테 들리는 걸 잊었기 때문에 금방 다녀옵니다 얘가 이거야 얘가 전정동석 좋았어 돌덩이 간다 어? 아 약한 몬스터구나 아 약한 몬스터 최대치까지 되게 비싸긴 하네 약한의 기준이 뭐지? 거기 해골 동굴은 아니겠죠? 걔네는 약한 애들이 아니니까 SMU 종합 C know you 해볼까요? 여기가 망설이지 셀 미 Zero 미 미 미 ức 미 열무 enti 查 예 어떤 미 미 미 일단 넣어놓자 고민되는데? 세먼 베리 이게 내가 아예 없는건가? 과일 밑에 한번 내려가볼게요 우리집 좀 정리를 해야겠다 너무 화분이 많아 음 음 여기 있네 25,10 와 능력치가 아예 다르네요 그렇구나 일단 넣어놓을까 저거 이리듐 별이긴 한데 가공되면은 그냥 다 똑같은거죠? 흐흐 주씨 제발 가자 동굴 가자 잠시 좋아 아멘